551호님께서 어떤 사진 있어? 있어요! 고2 딸남방입니다 정리를 어찌해야 될지요?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어떡해 잠시만요 혼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싸가지죠? 누구 방이라고요? 이게 고2 딸남방입니다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침대 위에 패딩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옷이랑 여러 수납 화장품이 있고요 그 수납 그 옷걸이와 침대 사이에 바닥인데요 책상 위에도 볼펜 같은 것도 그냥 난장판인데 그냥 나있고 화장품도 그냥 나있고 바닥에 옷이 산처럼 쌓아져 있고 선풍기 인형에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잠깐 봤을 때 동대문에 옷 시장 갔거든요 아닌데 시장이 더 깨끗해 어떻게 지금 입 틀어 막으셨어요 어떡해요 세상이 시장이 더 깨끗한데 맞죠 시장이 더 깨끗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? 이게 딱 이게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죠? 네 맞아요 잠은 어디서 자실까요?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 있어요 이제는 그 외출복이잖아요 코트 같은 거는 네 코트가 외출복이잖아 그거는 침대 위에 있으면 안 되지 하루 종일 내가 밖에 있었던 뭐지 먼지 같은 것들 다 묻어있잖아요 침대에 저거 발견했어요 그 침대 위에 올라간 패딩 한 번만 자세히 보면은 얼룩이 져있고 먼지가 위 껴있어요 아우! 얼룩이 있어요 우선은 패딩은 쉽게 어머니 어머님도 도움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애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는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약간 혼내면서 근데 혼내는 것도 당연히 뭐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딜을 만들어야 돼 네 네가 용돈 원하면은 방 청소해라 정리해라 이런 거 약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도 그냥 야단치면서 청소해 하면은 애들이 당연히 말 안 듣지 근데 약간 어 돈 필요해? 방 그 모양으로 돈 내가 주겠어? 약간 뭔가 규칙 규칙적으로 그런 걸 해야 돼요 와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대신 그걸 첫 스텝은 어머님도 도와주셔야죠 이제는 빨리하면은 애들도 당황을 하죠 그 상황에서 나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도 약간 도와주고 우선은 패딩 같은걸로 드라이클링 보내고 옷도 빨아주고 빨면서 세탁기에서 나오고 만약에 건조기 있으면은 건조기 나오면서 그거를 개면서 어머님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옷 걸어야 된다 이걸 시스템을 같이 함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옷을 보니까 다 입고 던져놓은 옷이거든요 모양이 또 봐도 빨래 안 했을 거야 이 딸도 그러니까 학교 가도 그 그 오랫동안 입었던 빨지도 않은 그 냄새 있잖아 옷에 나온 거 꿋꿋한 냄새 오 마가씨 납니다 자 우리 양옥순님께서 놀랍게도 일반적인 고등학생 딸들 방입니다 우리 고이 딸 방도 그래요 어머님 양옥순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딸 진짜 나중에 미래에 성인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면서 네 문자 이게 아 이거 고민이 돼요 고민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면 돼요 맞아요 우리 애기들 네 같이 움직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겉옷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문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3350님께서 브라이언님 제가 퇴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 바로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라고 읽어야 되는데 브라이언님도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용납 안되는 부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아니 지금 질색팔색 하셨어요 아니 네 집에 오자마자 샤워도 안하고 옷도 안 갈아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되죠 만약에 또 진짜 회식 갔다왔어 옷에 삼겹살 냄새가 나 근데 그거는 침대도 그 냄새 그대로 배잖아요 옷에 또 미세먼지 얼마나 붙어있을 거예요 미세먼지 또 그날 내가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또 요즘에 여러분 빈대가 위험하잖아요 어 맞아요 갑자기 내가 같이 만났던 사람이 같이 포옹을 했는데 그 사람 몸에 빈대가 묻어있었어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빈대 붙는거지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 근데 늘 매일 입는 겉옷을 바로 빨 수가 없잖아요 겉옷은 이제는 넉넉히 몇 개 당연히 뭐 부자 뭐 돼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 저렴한 가격에 그런 코트 같은 것도 사놓고 돌아가면서 입으시고 정말 이 옷은 지금 냄새가 좀 심하다 너무 고기 냄새 난다 아무리 내가 탈취제에 뿌려도 도움이 안 된다 그때는 좀 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안에 뭐 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약한 시스템으로 그걸 이제는 그 세탁기 돌리시고 그 다음에 좀 강한 세제 쓰지 말고 좀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울 세제 같은 걸 하시면 되고 아 그래서 세제가 많으신 거였구나 그 다음에 섬이 유인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어 왜요 왜요 코트 같은 경우는 안에는 솜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건조기 할 때도 길게 약불로 하시면은 그게 다시 뽀송뽀송 해져요 그 솜들도 와 이게 지금 얼추 브라이언씨 따라하겠다고 막 아무 소독제 아무 막 세제 이렇게 사가지고 쓰시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옷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괜히 또 나중에 망가졌다고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미리 알고 아니면 너튜브 봐도 많이 설명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편절 여행 하는 мяс